하루에 한두 잔씩 매일 마시는 커피, 캡슐 커피지만 맛과 향이 잠을 깨우는 데는 최고죠. 오늘은 캡슐 찌꺼기를 모아 강력한 탈취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봉인된 실을 칼을 이용하여 오려줍니다. 실을 떼어내면 속 필터가 보이는데요. 이 필터도 제거하여 줍니다. 새카만 커피 찌꺼기가 보이시죠? 스푼을 이용하여 그릇에 찌꺼기를 담아줍니다. 5개에서 8개의 캡슐이면 충분한 용량입니다. 종이컵에 소금 2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 부은 다음 잘 저어주세요. 커피 찌꺼기에 소금수를 부어줍니다. 점성을 높여주기 위해 밀가루를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밀가루와 소금수가 잘 스며들게 한 다음 커피 찌꺼기 내의 수분을 쾌속으로 증발시키기 위해 전자렌지에 3분 정도 돌려줍니다. 전자렌지에서 바로 꺼낸 커피 찌꺼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잠시 식힌 후 숟가락으로 떠보니 말랑말랑한 점성이 생겼네요. 틀을 하나 놓고 커피 찌꺼기를 틀에 맞게 채워주면 예쁜 캐릭터의 탈취제 완성. 2-3시간 말려준 뒤 틀을 빼내고 냄새가 심한 냉장고 속에 두면 냄새 탈취에 그만이죠. 김치 냉장고에 넣어도 오케이. 동그랗게 빚은 다음 용기에 담아 화장실 변기 근처 신발장 속에 넣어두면 쾌쾌한 냄새는 싹 빨아들이죠. 버리는 커피 캡슐 모아서 탈취제로 재탄생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evolution film這一 Sunday volume Fil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